많이 써놨으니까 같이 드세요, 팀장님. 무슨 경위한 거야? 아이, 당근 우리 엄마 작품이죠. 또 여름엔 새콤달콤한 오이 무침이 또 입맛을 돋구거든요. 맛있네. 어머니 음식 선수가 좋으신데? 많이 드세요. 오늘은 제가 또 쏘는 거니까. 잘 먹을게. 팀장님, 식사하세요? 그렇지 않아도 찾았는데. 네? 왜, 왜? 저 도시락 사왔는데 많아서 같이 먹으려고요. 오, 잘 됐다. 같이 먹어요, 장경장님. 이건 무슨 경 도시락이야? 네. 우와, 이게 다 뭐예요? 별 거 아니야. 옛날에는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. 어디서요? 내가 이래 봬도 학교 다닐 때 퀸카 했잖아. 남자들이 좀. 팀장님, 이거 드세요. 어? 아, 다들 저만 빼놓고 치사하게 이런 식입니까? 막내 이리 와. 같이 먹어. 네. 우와, 대박. 이게 다 뭡니까? 장경장이 최순경 주려고 사왔대. 파트너 잘 만난 줄 알아? 장경장님, 전리에서 이거 다 준비해 주신 겁니까? 제가 앞으로 이 한몸 다 맞춰서 우리 장경장님 지켜드리겠습니다. 아유, 지키긴 누굴 지켜. 자기 앞가림이나 잘해. 무슨 일 있으면 내 꽁무니 숨는 주제예요. 아이, 그거 한 번 그런 거죠. 저, 앞으로 다녀오겠습니다. 먹어. 네. 잘 먹겠습니다. 어, 야. 최순경은 위아래도 없니? 팀장님부터 드셔야지. 난 이거 먹으면 돼. 우승경도 먹어. 네. 저는 정복이 더 나가요. 제가 약속에 슬픔이 같이 draft. 네. 저는 Pat,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